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롱 롱 롱 이거 씨앗라 됐어 됐어 너무 맛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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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성공 허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ㅓ으으 으으으으음 유니언 버 으으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아 아 으 으 아 지금 시작합니다 이 10개의 양배가 거의 4kg 더 5kg 정도 만약에 도전을 할 수 있다면, 제가 한 번씩 하나씩 시작! 고기맛이버섯 이 제품은 뼈에 다치기도 하고 단무지는 사과 단무지는 뼈에 단무지는 아삭아삭 단무지는 고기맛이네 단무지는 고춧가루 첫 번째挑战 하니야 음 음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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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는 야마가 치킨가 과연 이렇게 이 를 조금 더厚, 중간에 없는 뱅킹 맛 이 뱅이 다가가 나중에 계속 뱅이 다가가